참새가 방앗간을 또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나서 딸이 오늘은 내일이 명절이라고 조금 일찍 쉰다 그래서 와서 꽃집에 좀 데리고 와줬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는 세상에 저렇게 나무를 잘라다가 저만큼 키우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렇게 다 잘라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써요. 아우 향은 너무 좋네. 향은 없어 양배추? 있네. 있어. 이런거야 말하는게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거 아니야. 좀 더 레이스가 보인거 같아. 이렇게 많이 갖고 와네. 아 세상에 아깝다.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 TUF용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좋았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도 뱅새 수도 싶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뱅새러드 한 챗뎅새러가 이것도 이렇게 많이 쌓아가서 저리 남들끼리 해요. 이렇게 많이 쌓아는 뱅새러가 그게 더rament은 되 drift. 안에도 없어? 저 물조리 이쁘다 자, 걸음 하나 사, 걸음. 알걸음 고음 집에서 살게 응, 그래? 할머니, 호호호호호, 할머니가 꽃집을 운행하네 아, 여기 있다 아마릴리스 음, 이쁘다 음, 이쁘다 우리 딸이 지금 바빠서 이거를 해놓을 새가 어때요? 아휴, 아이쇼핑 좀 하고 톱니바퀴, 그게 뭐지? 톱니바퀴 양배추, 꽃양배추 좀 사러 나왔거든요. 사실은. 아우, 멋있다. 아름답지요? 내가 원하는 양배추는 없네. 이거 19불이네. 어머, 비싸기도 해라. 이렇게 조경도 해주나봐요. 지금. 이렇게 조경도 해주나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흉내만 맨날 내요. 이상입니다. 짭다아아 그러면서. 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